주사연이 누구더라. 왜 몰라?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, 그 주사연을? 나도 도착에 잘 안 나왔거든. 아니, 그 중학교 때 주사연이 생각이 안 나? 왜 예쁘냐? 이상하다 내가 예쁜 애들은 다 기억하는데. 자. 아이고, 야. 무슨 그림까지 그려, 응? 야, 내가 얘 기억 못하면 하네. 얘 개잖아, 김미경이 친구. 김미경? 응. 살색어서 잠깐 만난 적 있는데 약간 그럴 스타일이야, 막 들러붙는. 자료 좀 만들어봐. 너 얘 좋아하냐? 이런 얼굴이 네 스타일이었어? 이겟냐. 그렇지? 아니지? 근데 왜? 걔랑 해겨볼 일이 있거든. 하루 돼? 5분 안 해줄랜다. 다 했냐? 걔 우리 동창 중에 유일하게 쓸만한 애, 내가 저번에 말했던 애, 박현수. 몰라. 암튼 걔가 연락이 왔는데 지금 보자. 좋겠네. 너도 같이. 뭐? 친구랑 나오래. 그게 뭔 소리겠냐? 다른 남자도 나온다는 거지. 아, 그럼 더 싫어. 그냥 지켜만 봐주라. 딴 애 데리고 가. 딴 기집애 못 믿어. 아이고, 그렇게까지 해야겠냐? 정 내키지 않으면 말고. 근데 나 걔가 주는 술 다 마실 것 같거든. 너도 알다시피 내가 술 3잔이면 끝이잖니? 걔가 나 어디로 데려가도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가겠지. 그리고 내일 아침 너한테 울면서 전화할 거야. 서윤아, 나 어젯밤에 그 놈이라. 그니까, 어디라고? 주소 보낼게. 안녕. 안녕.